농민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한 무릎 건강을 지켜라 정형외과 이대영 전문입니다 이야 아침에는 선선했는데 금세 더워졌네 햇살이 뜨겁네요 네 그러니까요 어머니 지금 일하고 계시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하지? 뭔가 이렇게 땡패스에 일을 하고 계세요? 어머니? 그냥 이거 풀트라고 그래요 만난 매도 그냥 이렇게 줄이 많으니 이거 디게요 아 진짜요? 선생님 이거 작물, 농작물이 뭔지 아세요? 고들배기 고들배기죠 어머니 네 오! 선생님 이런 걸 또 아시네? 고들배기는 어떻게 해 먹는지 아세요? 날 거로 먹어도 되지 않아요? 날고도 먹지만 김치도 안 가서 먹지만 금방 무쳐서 아 그래요? 겉절이처럼? 네. 그러면 참 맛있어요. 어머니 그렇게 하면 불편하지 않아요? 저 뒤에 의자 있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있어요? 앉아서 하는데 얘기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렇죠. 어머니 그거 너무 오래됐어요. 그거 좀 낮아요 어머니. 낮게 하는 거예요. 조금 낮아요. 그것보다 약간 더 높아도 돼요? 높은데 허리가 더 아파 나는. 키가 적어서. 이게 무릎에 좋은 건 아니에요 어머니. 무릎에 안 좋죠.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다 안 좋은 거야. 다들 아프대. 어머니의 연세 이 정도로 굽혀지면 정말 무릎은 타고나신 거예요. 아직까지 나는 저거 하는데 이 장단지가 아파서 그래. 장단지? 어?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괜찮으신 것 같은데. 이게 두살 맞았더니 풀린 거야. 어머니 반대쪽 장단지 보여주세요. 마찬가지지 뭐. 이때 무언가를 발견한 명이. 여기 근육량이랑 여기 근육량이랑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네요 약간 육안으로 가는. 여기 약간 차이가 있고 이쪽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는 허리에서 신경마비가 있으셨을 거예요. 신경마비가 어느 정도 있다 보면 다리 근육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일하실 때 여기 아래 등 쪽에 힘을 주고 일하세요. 아래? 아. 그렇지. 이거를 이제 시방은 안전으로 이렇게 하고 다리로 눌러서 캐게당. 약간 이거 원래 이거 반을 빼신 것 같아요. 3분의 1 빼세요. 3분의 1. 하나? 이게 몇 개로 돼 있어요. 하나 둘. 여기 3개인데 3개 중에 하나 빼셨구나. 그럼 하나 넣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 자 그러면은 또 선생님 또 정형외과 선생님 모셨으니까 제가 무릎에 관련된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어머니 맞히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퇴임성 관절염은 남자가 많이 걸릴까요? 아니면 여자가 많이 걸릴까요? 명의보감 건강상식 퀴즈. 퇴임성 관절염은 남자와 여자 중 누가 더 많이 걸릴까요? 여자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왜요 왜? 많이 구부리고 앉았다 해서. 아 그래요? 저는 정답 잘 모르는데 선생님 정답은 어떻게 되시죠? 이유까지 정확하게 설명하셨어요. 여자들이 앉아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좌식 생활하는 건 집이잖아요. 그런 가사노동을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여자들의 비중이 높고 보통 그래서 여자들이 더 많이 망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은 이게 웃긴 게 너무 아이러니한 게 어머님은 낮추고 선생님은 높인다는 게 선생님은 이게 너무 낮다고 했잖아요. 이게 선생님 말씀대로 약간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 앉아보세요. 어떠세요? 한 번 앉아보세요. 아 또 다리까지. 어머니 사용법을 정확히 알고 계시네. 어때요? 나 아파. 약간 통과 세리 같은데 약간. 어머니 학습. 감사합니다. 어제도 어머니. 어머니 의자 잘 쓰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따뜻한 마음의 주민들 덕에 두 사람의 발걸음도 한결 더 가벼워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주민을 만나게 될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야 이런 데도 집이 있네. 어 계신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들어가도 돼요? 네. 안에 들어가도 돼요? 들어오시라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들어가시죠.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른 집이 없고 혼자 있는데 뭐. 아 진짜 혼자 계셨어요? 이야 여기가 참 시원하다. 어머니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0만원. 90만원요? 이야. 너무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90만원 치고 너무 좋으세요. 피부가. 좋으셔? 피부가 너무 좋으셔. 선생님 이거 알고 계세요? 90대 되시면 농촌 이제 일하는 거에서 완전 은퇴하실 나이. 좀 더 빨리 은퇴하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르신들이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이런 풀 같은 건 뽑죠. 어 nah 여기 나무의 이런 거 де인가요? 아 asi. sem worked stone, 아직 끌적어리니까 뭐 풀어놓고 앉아 Alberta 넣어서 녀간 다 낫잖아요 이런 거. 손적어리니까. 어머니 슬슬 힘까지 하시는 거예요? 헤헤헤헤헤헤헤. 쓸쓸 힘껏. 슬슬 제가요. 약간 말이에요 패가 약간 있는 거 같은데 슬슬 힘껏. 근데 어머니 몸 불편하신 데는 어디 없으세요? 전혀 신이 없으니까 다리도 아프고 아프고 아프죠 그래도 그냥 어머니 한번 걸어보실래요? 한번 일어나셔서 한번 걸어보시겠어요? 선생님 봐주실래요? 아 이렇게 드릴게요 어머니 하나 둘 셋 어머니 걸을 때 그렇게 걸으시는 거예요? 네 이랬겠네요 아이고야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걷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 과연 어르신의 무릎 건강은 괜찮은 걸까요? 선생님이 진짜 어머니 지금 살짝 걷는 거 보시고 약간 말문이 약간 막히신 것 같아가지고 왼쪽이 조금 더 안 좋아 보이시긴 했어요 왼쪽을 덜 피셨던 것 같아요 오른쪽 무릎을 조금 더 피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리 한번 펴볼까요 어머니? 어머니 다리 한번 어머니 이렇게 해볼게요 다리 쭈욱 제가 잡아드릴게요 잡아드릴게요 옳지 이거 땅에 닿지라 진짜 안 닿네? 네 다 펴봐요 다요 오케이 어머니 이건 이 정도고 어머니 이쪽도 한번 걷어볼까요? 자 어머니 이쪽은 확실히 더 얇으니까 확실히 잘 올라가네요 원래는 어머니가 다리가 휘어있어서 이렇게 걸으시는 거고요 원래는 무릎을 똑바로 두면 이게 앞으로 슬개구리 앞으로 오는 게 정자세거든요 이거만큼 안 펴지시는 거예요 원래 이만큼이 안 펴지시는 게 아니라 이만큼이 안 펴지시는 거고 이것도 이만큼이 안 펴지시는 거예요 이게 정자세예요 정자세 어르신의 상태가 생각보다 더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무릎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머니 신발은 뭐 신으세요? 네 신발 항상 우리 할머니들 이거 항상 신은 신발인데 이거? 이런 신발 신으시면 안 돼요 어머니 넘어져서 위험이 상당히 크시고요 이런 신발 신으시면 안 된다고요 어머니 첫째 신발부터 바꾸기 미끄럽지 않고 편안한 신발로 넘어지지 않게 무릎을 보호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어머니 하는 운동이 뭐가 있어요? 무슨 운동을 해? 나는 운동 못 해 어머니 이것도 운동이잖아 이렇게 하는 것도 운동이잖아 이렇게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머리 하중이 목 주변이랑 척추 자체가 힘을 제대로 못 받칩니다 원래 제대로 앉는 자세는 어깨를 손을 이렇게 돌려볼게요 어머니 허리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하고 조금 이렇게 쭉 펴보세요 어머니 여기만 펴보세요 여기만 시원하죠 어머니? 어때요? 붙도록 있으면 되지만 털이 구부러지는 거 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스트레칭이에요 체조 둘째 꾸준한 스트레칭 다른 자세와 가벼운 운동으로 허리가 굽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